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살아가는 일에 정답은 없지만 이따금 이런저런 경험을 할 때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일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답에 대해 이야기보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일에 대한 개입입니다. 혹은 간섭입니다. 공적인 일에 대한 개입은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개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표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통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서부터 개입이 시작되고 그런 개입은 공공에선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는 좀 기준이나 원칙이나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견하거나 개입해도 되는 일의 경우라면 모를까 상대방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주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거나 또 남 앞에서 오랫동안 뭔가를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면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타인에 대해서 습관적인 개입이나 간섭이나 참견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섭하고 싶고 개입하고 싶더라도 상대방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나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연이 오래되었거나 또 옛날에 그 무슨 끈으로 인해서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있는 경우 사람들은 자칫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고리 때문에 상대방의 개인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참견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든 당신의 일과 나의 일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다소 사람이 차갑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의 그런 범주안에 속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일에 개입할 때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맥락이나 문제의 핵심을 제3자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람이 잘 할 것이다. 그 일은 그 사람 일이다. 그렇게 간주하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올바른 일이기도 하고 또 현명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따금 살아가면서 주제 넘게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자신과 타인 사이에 일정한 경계선이 흐릿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신과 타인 사이에 어떤 그 경계선 한계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고 상대방을 또 돕는 일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타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의심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타인도 자신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의심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의심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주장할 자유가 있고 내가 의견을 피력할 자유가 있으면 다른 의견도 피력할 자유가 있는 거죠. 그와 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얼마나 금방진 일입니까? 두 번째는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세 번째는 얼마나 철딱선이가 없는 일입니까? 네 번째는 얼마나 올바르지 않은 일입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들은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마음껏 발언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웬만하면 간섭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의 주장은 당신의 것이고 나의 주장은 나의 것이고 당신의 의견은 당신의 것이고 나의 의견은 나의 것이고 이런 걸 왜 구분이 안 되냐야 해요. 우리가 소유물 같은 경우는 내 거는 내 거고 당신 거는 당신 것이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경우는 구분하지 않습니까? 물건뿐만 아니고 의견이나 생각이나 주장 등 모든 것은 사적인 소유권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적 소유권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신은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 당신은 실수한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누구도 할 수 없고 또 했어도 안 되는 일이죠. 나이가 들었어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적립되어 있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타인의 일에 간섭하거나 타인을 비난하거나 타인이 자신처럼 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타인이 자신처럼 생각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타인이 자신처럼 행동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툴툴대거나 비난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궁실거리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타인의 것을 담아지 않고 타인의 것에 쓸데없는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활 속에서 자유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담아지 않고 다른 사람이 소용을 담아지 않고 타인의 것에 대해서 그게 주장이든 의견이든 믿음이든 신념이든 신앙이든 간에 쓸데없는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죠.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시오. 이게 바로 생활인으로서의 자유주의 철학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책임지시오. 아침에 바다 건너서는 한 종교인의 써잘데기 없는 불필요한 그런 참견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 일이나 잘 하시오. 잘 모르는 일은 입을 다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god